자 현대건설기계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싸게 내려와 있는 경기 민감주들을 봐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현대일렉트릭을 한 분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해외 판매도 확대하고 있고 SOC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산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수산중공업과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수산중공업부터 임승재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수산중공업도 건설기계 관련 쪽 기업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압브레이커나 트랙트레인, 유압드릴 이런 것들을 생산하였다면 특수 차량도 같이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브레이커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게 되면 국내 1위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 하면 6위를 대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강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 차량이 트랙트레인이나 유압드릴 같은 경우도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특수 장비에 대한 내수 판매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전년에 물론 안 좋았기 때문에 기조 효과가 있지만 매출이 1,650억, 영업이익도 86억 정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SOC 투자 관련돼서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측면도 있고요. 특히 대선이 지난다고 하게 되면 관련 SOC나 기타 건설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해외 판매 관련된 부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수출 비중은 40% 정도 되는데요. 일단 중국보다는 중국 이외의 지역의 판매망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러시아 쪽에도 국내 건설 기자재에 대한 수요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돼서 경제 봉쇄가 많이 됐는데 아마 이것도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코로나 영향이 좀 덜해진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건설 기자재에 대한, 해외 건설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산중공업을 임순재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건설기계 업종에 수산중공업 해외 쪽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렇게 SOC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서 대안주로 수산중공업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현대가에 또 다른 종목을 주셨습니다. 네, 현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로 끝내려고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상태 쪽에서 회사가 실적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변압기, 그리고 또 고압 차단기, 그리고 또 중접 차단기 관련된 이런 배전반, 즉 어떤 전력과 관련된 쪽의 대부분의 관련된 흐름을 하고 있는, 또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전력이 들어가면서 기계가 움직이게 만드는 약간 모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영향을, 실적을 꾸려가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변압기 쪽 관련돼서 건물이 노화되거나 SOC 투자를 했었을 때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한때 반덤핑 관세 이슈가 좀 있었다가 벌금이 확정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WTO의 재소가 들어간 상태 쪽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전기차 충전을 할 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전기를 변압하고 여러 가지 배전반이나 관련된 쪽이 확인이 돼야, 특히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이런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나 ESS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면서 또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있겠죠. 게다가 전방업황이 건설 쪽 마찬가지고 조선 쪽도 배, 큰 배에 다 들어갑니다. 변압기도 들어간다고 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선 수주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다 현대가고요. 똑같이 현대 쪽이면 어디 거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3분기 때가 실적이 좀 위축됐고요. 그런 쪽에서 물류 대란이나 원가 상승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올해 매출 전망치를 보게 되면 회사 측에서 2조가 넘을 것이다. 작년 기존의 비유가 약 한 1조 중반대 정도 됐었는데 훨씬 올리더라고요. 게다가 수주도 한 18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어떤 실적 기조가 작년에 터너라운드 돼서 올해는 확장세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을 주가가 좀 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한 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에 이어서 현대가의 현대 일렉트릭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실적 개선되는 경기 민감주의 하나로 현대 일렉트릭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종목 다 가격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부터요.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소외의 끝판왕,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한번 작년에 10월 달에가 고점이었고 그 뒤로 계속 밀렸었는데 의미 있는 중기 지지권 쪽에 변화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서서히 바닥을 회복하는 과정 쪽에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한 2만 500원에서 2만 1천 원대 사이 정도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과 연결되어 있는 한 2만 4천 원대, 손절가는 1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가격 전략, 소외의 끝판왕이었다. 이제는 좀 관심을 받으면서 불을 한번 뿜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수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수산중공업도 많이 눌리고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차트가 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 초에 정세균 태매주라고 해서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옆으로 좀 많이 횡보를,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금 다시 반등하는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3,100원 전후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는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고점 수준인 3,500원, 그 다음에 손절은 2,400원 정도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산중공업과 현대 일렉트릭 오늘 대한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두 종목 잘 살펴보시고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형성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과 수산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빠져가지고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은 또 빠졌기 때문에 이게 겹겹으로 부담이 있을지 아니면 어제 우리가 한번 맞았기 때문에 좀 덜 빠질지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은데 또 맞으면 진짜 아픈데요. 지금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연준에 관련된 액션들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 일단 오늘은 또 오전에는 추가적인 충격이 나오겠지만 오후 때는 좀 회복하면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지수와 관련된 쪽은 한 1월 중반쯤부터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전반적인 동향들을 보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부담이네요. 1월 달은 기대를 많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1월 효과는 없네요. 네. 아마 2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실망스러운 지수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경기 민감 섹터를 다시 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경기 민감 섹터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임수대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연말에 산원, 12월에 산 금액을 아직 다 팔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코스닥 쪽은 아마 기관 매물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매물이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전일 미국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관련된 물량은 또 대응지 중심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아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면서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